그렇게도 안전하면 그걸 왜 버려 그 아까운 걸 두고두고 드시면 되지 그렇게도 안전하면 네가 쳐드셔 우리 따윈 주지 말고 싹 다 쳐드셔 스가총미야 이 아이놈이 자스가 아침저녁으로 한잔씩 드시길 보네 아소다로 넌 진짜 건방지더라 아이가 아침저녁으로 너 두잔씩 먹어 그리고 너 간토 방방장관 너는 진짜 나쁜놈인 것 같어 그런 것 같아 너도 꾸준히 마시지 그래 그렇게도 안전하면 그걸 왜 버려 그 아까운 걸 두고두고 드시면 되지 그렇게도 안전하면 네가 쳐드셔 니네 국회 식수로다가 싹 다 쳐드셔 바다에 내다 버릴 생각일랑 그런 거는 하지를 말아 다 드셔 바다에 버리기만 해봐 그냥 봐줘 improve 은하 иров